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덕수 총리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세계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세계 언론은 예측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면서 많은 군중이 모일 때 개인이 준비해야 될 상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할로윈은 드라이브 바이 슈링으로 3살 아이를 포함해서 14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 집에 침입한 용의자는 펠로시 무릎뼈를 부러뜨리고 납치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주 0.75% 이자율을 인상한 뒤에는 더 이상 큰 폭의 이자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를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일 회사가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추가 이득에 대해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 캠페인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연방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보고서를 리뷰하지 못하도록 임시 블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대학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입학 전쟁은 고등학교까지 확대돼 아시아계가 앞장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어준 드라마로 확인됐습니다 시애틀 외곽 에버레이시라는 곳에서 커피를 만들면서 비키니를 입는 비키니 바리스타와 시정부가 옷 입을 권리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연방판사는 바리스타가 비키니를 못 입게 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해서 애도 기간인데 마치 세계가 애도 기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놀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인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가디언이 이태원 참사 속보를 전하면서 기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일 때 개인이 안전할 수 있는가 물론 국가라든가 관계 당국에서 해야지 되는 일은 해야지 되는 일이고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기사를 따로 보도를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이슈는 세계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 보도가 훨씬 자세하고 그리고 이제 다방면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의 미국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 면만 일단 전해드리고 우리가 군중들이 많이 모일 때 꼭 할로윈이 아니라도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첫 번째 추도식이 시작되고 하면서 재난관리 실패로 재난이 발생했다 결국은 이제 시인을 한 거죠 제도적인 실패였다 경찰총장도 불충분한 긴급대행을 했다 이건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경찰이 취하지 않았다는 게 되겠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야 여러 가지 말 한 번 하고 또다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깊이 사과한다고 했으며 이게 전부 해외에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중에 서울에 가서 깊이 사과한다 영국신문 가디언은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이제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사진도 실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교통정보에 따르면 2019년 그러니까 코비드19이 시작되기 직전에 할로윈 주말에는 하루에 9만 6천 명이 모였는데 10만 명 조금 안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할로윈 주말 하루에 6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는 이태원에 모였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13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지금 지하철 교통정보를 인용을 해서 미국 매체들이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6만 명에서 8만 명이 모였는데 경관은 85명이 배치됐었고 이번에는 137명이었죠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물론 이제 간 사람들도 13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이 137명 가운데 대부분이 성희롱이라든가 절도 마약 군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집중해 있었다 이건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것 같고요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의 맨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5만 5천 명의 어제 BBC 방송이 지적을 했었던 부산에서 BTS의 공연을 얘기를 합니다 5만 5천 명의 군중을 모았을 때 그 쇼를 열었을 때 경찰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1,300명의 경찰관을 배치를 했는데 어제 BBC하고는 약간 숫자는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정치적인 시위가 열릴 때는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경찰이 군중이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한국이다 하는 것을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에는 주체축이 없었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몇 주일 전에 똑같은 이태원에서 정부가 후원하는 음식축제가 열렸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게 이제 같은 장소였는데 주체자가 있었고 정부가 주체자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때는 이제 차량도 전부 금지됐고 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치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요 그것과 아닌 것 이런 것도 이제 경관이 딱 서서 한국에서는 경찰이 서 있으면 그 자체가 어떠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상징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추도식 시작됐고 불교식으로 기독교식으로 또 이제 개인적인 장례식도 시작이 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른 때 같으면 열심히 장식한 것을 며칠 정도는 적어도 빨라도 며칠 정도는 두고 보고 거뒀을 텐데 선생님이고 학생들이고 아무 말 없이 할로윈 장식을 전부 거둬냈다는 이런 내용도 보도를 합니다. 결국은 156명 숨졌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 해요 사망자라고 뉴스를 하다 보면 사망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희생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통할 때도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망자라고 안 하고 희생자라고 안 하고 사망자라고 했다던가 이런 문제 정쟁 안 한다고 하고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숨지신 분들이 156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금요일까지는 애도의 기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이 이렇게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약간 성향이 다르게 보도했거든요 실제로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가디언의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떻게 위험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인신공격 지금 한국에서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개인보다는 관할 당국의 책임이 더 많다 하는 게 가디언의 결론입니다 그리니치 대학교의 군중 행동 전문가인 에드윈 갈리 교수 아주 이번처럼 촘촘하고 인구 밀도가 그리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군중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가는 그걸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이 세 가지는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 모든 것이 이태원의 할로윈데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밀도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측정을 한답니다 스퀘어미터당 4명이면 그때부터 이거 조금 봐야지 되는데 하고 6명이 되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영국이니까 스퀘어미터로 했고 이게 평방미터잖아요 1m 1m 가로 세로 1m 1m에서 그 정도면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거기 4명 이상 들어가서 5명부터 위험해서 6명이면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폭 10피트 10피트의 그 길목에서 길이가 130피트 되는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군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중 숫자를 제한을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고 또 멈추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하고 루트도 지정을 하고 당연하죠 이게 지금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막 나중에 섞여서 그러니까 이걸 모니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모니터 했겠죠 당연히 경찰국에도 다 CCTV가 있고 그 좁은 골목에도 개인적으로 달아놓은 CCTV도 50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군중이 패닉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는 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군중에게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밀어 밀어 뭐 뒤로 뒤로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잘못된 계획 잘못된 설계 잘못된 통제 아예 통제가 없었고요 이번에는 잘못된 치안 잘못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국에 있다 하는 게 이제 가디언의 보도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입니다 대단히 대단히 드문 참사다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참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내가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고 내 몸집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군중 안전 전문가 폴 워트미엘 씨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보도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 전에는 그 가기 전부터 다시 한 번 입원을 계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티켓을 사서 컨설트에 갈 수도 있고 나저스 구장에 아니면 풋볼을 보러 풋볼 구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곳에 가족이 함께 간다면 아이에게도 그런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이러이러한 점들을 지켜야지 된다고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 자리가 지정되지 않은 이런 이벤트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왜 입구에 저희 회사에서 오랜 동안 했었던 헐리우드 볼 할 때 처음부터 이제 티켓을 받을 때부터 이때부터 사람들은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티켓을 받을 때부터 아주 준비가 그곳이 잘 돼 있는가 시크릿 가드들도 많고 하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면서 만약에 처음에 티켓 받을 때부터 엉망진창이면 아 지금 이 이벤트는 만일에 사태가 일어날 때도 엉망진창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들어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럴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만약에 자리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적은 쪽에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쪽이 뭔가 내가 그 돈 주고 간 이벤트를 보기가 쉬운 곳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적은 곳에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않고 그런 게 거기가 이제 뒷좌석이 되겠죠 그리고는 출구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고 비상시에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일단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확인을 하라고 하고요 위험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밀면 내 몸에 닿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위험신호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관리요원이 없을 때 매니저가 없을 때는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막서처럼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서들이 이렇게 서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이렇게 하고 방어태세와 공격태세를 동시에 갖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손을 가슴에 파른 양팔은 가슴에 붙이고 손은 약간 앞으로 해서 앞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약간 이제 팔을 앞으로 펴서 그렇게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거죠 앞사람과 나 뒤보다는 이제 뒤와 앞을 동시에 할 수가 없고 앞이 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장기와 심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번처럼 심정지가 많았는데 그래서 앞사람과의 앞사람이 뒤로 올고 할 때의 스페이스를 확보를 하고 발은 그 발을 똑같이 나란히 두는 게 아니라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조금 앞으로 둬서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압박하는 사람들의 압력을 그게 흡수하기가 쉽답니다 똑바로 서 있지 말고 한 발을 조금 앞에 두고 팔은 조금 앞으로 뻗고 무릎은 융통성 있게 어떠한 전후 좌우에서 공격이 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군중들이 웅성웅성하고 할 때 내가 뭘 떨어뜨리기가 쉽죠 떨어뜨리면 절대로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셀폰이 휴대폰이 떨어져도 주우려고 자세를 굽히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봤자 그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산소만 낭비를 한다는 겁니다 해서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 군중 속에서 넘어졌을 때는 왼편으로 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심장과 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엎드리거나 누워서 그냥 엎드린 채로 가만히 있고 아니면 등을 바닥에 대고 이런 엎드린 채로 있으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위로 떨어지면 가슴이 압박받잖아요 심장이나 폐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는 가능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이 군중 사이에서 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통로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군중이 몰리는 방향으로 앞에서 내가 입구를 봤다 출입구를 봤다 해서 출입구가 바로 왼편에 있는데 군중의 쏠림은 지금 오른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는 그것을 포기하고 군중의 쏠림 쪽으로 가야지 내가 안전하다 절대로 거슬러 가지 말아라 이게 뉴욕타임스가 지금 오늘 아침 따로 기사로 보도했었던 내용입니다 시카고 총격 사건은 잠시 뒤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간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대강 이렇게 헤드라인 전해드릴 수 있는 것 전해드리고 중요한 뉴스 잠시 뒤에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할로윈이었는데 사실은 할로윈 느끼셨던 분들 많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시카고에서는 할로윈에 어제 한 공원 어디라고 하던가요 가필드 공원 인근의 교차로 그곳에서 할로윈이니까 사람들이 좀 모였는가 봅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바이 슈링으로 그 안에 용의자가 두 명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도망치려고 하던 한 여성이 도망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정도인데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밖으로 총을 쏴서 13명이 다쳤습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11살, 13살 그리고 3살은 미성년자죠 나머지는 이제 30대부터 50대까지 사람이라고 합니다 범행 동기도 모르고 지금 시카고에서 현상금을 15,000달러를 걸어놨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던가 이 경우는 무슨 쇼핑몰도 아니고 정말 길에서 할로윈에 이렇게 무작위로 희생당한 케이스인데 미국은 총도 총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지금 여러 번 하원과 상원 말씀은 드렸고 주지사도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앞서고 애리조나와 네바다는 민주당 공화당 그럭저럭이고 펜셀베니아는 지금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가 의사당 폭동 사건 현장에 갔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상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숫자적인 문제가 있지 그런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또 중요한 것이 지금 계속 폭력이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데이빗 드페프라는 42살에 넨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에 갔었던 이 용의자가 체포됐고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만약에 이 모든 것에서 유죄평결을 받으면 연방에 대해서 50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방 그쪽에서 또 조사해서 13년이 또 있어서 최고 한 63년 정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형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미국에서 연방 관계자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의 직계 가족을 지금 뭐 살해 시도 혐의 뭐 이런 것이잖아요 집에도 절도로 들어가고 뭐 이런 집 뒤에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고 해머는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30년 직계 가족의 위협이 된 것 그리고 본인이 진술한 것이 넨시 펠로시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했죠 연방 공무원 납치 혐의에 대해서 20년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13년 형을 줄 수 있다는데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납치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동기라고 그동안에 너무너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 범인의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면 안 그러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무릎뼈를 부숴버리려고 그랬다 그리고 넨시 펠로시를 납치한 것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를 주려고 그 리스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은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들어왔는데 잠자고 있었다고 해요 침실로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911에 신고하려고 하다가 범인이 알아서 못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범인이 계속 범인과 말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계속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있는 전화로 하원의장 집이니까 보안도 철저하고 모든 방에다 전화 시스템이 돼 있겠죠 거기서 전화를 해서 911으로 전화를 해서 범인과의 대화를 듣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왔었을 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해머로 해머를 넨시 펠로시 남편이 빼앗으려고 하다가 못 빼앗고 그걸로 머리를 막고 팔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해서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금 남편 병원에 있는데 회복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당연하겠죠 해머로 머리를 맞았다는데 82세이신 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박스라든가 이런 텔레비전을 보면 박스의 어떤 진행자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해머로 맞는 사람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출된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그 아들 전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공격자가 넨시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를 안다 그러니까 남자 남자끼리의 무슨 관계다 하는 식으로 완전히 가짜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갑니다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은 그 큰아들은 이제 트윗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82세 되신 분이 해머로 머리를 맞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에 팬티 잠잘 때 그러면 뭐 속옷 입고 자고 위에는 잠잘 때 입는 셔츠를 입었다고 하고 밑에는 이제 속옷을 입고 잤다고 하니까 그 팬티 삼각 팬티를 하얀색 팬티를 놓고 망치를 그 위에 놓고 뭐 조롱하는 듯이 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 더한 그 무슨 만화 비슷하게 그린 것인데 침대에 남자가 누워있고 또 다른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이런 장면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바로 직전에 대통령의 아들이 실어놓고 그리고 말까지 썼어요 내 경관에게 하는 말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성행위를 하는 이런 장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애리조나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도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농우라고 하면 또 듣던 청중이 웃고 미국이 너무 지금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드러내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원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까지 이 사건으로 굉장히 지금 공화당 쪽에서 거짓을 퍼뜨리고 일단 용의자와 이 남편이 알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거짓을 거짓을 듣고 보고 한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경찰의 발표가 이렇다 하고 보도를 하면 그 보도를 가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짜뉴스를 전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떠한 폭력사건에 못지않게 참 나라의 어떤 영혼 같은 것을 갉아먹는 지금 미국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이런 것이 회복이 돼서 더 항상 국가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 가려면 한참인데 점점 더 쇠퇴 타락의 길로 가는 것 같은 적어도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과 내 표만 받으면 된다 돈만 받으면 된다 에서 나오는 이 같은 음모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격받은 그 낸시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가 살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거친 언어와 얼토당토 아는 그런 가짜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지만 어느 물결이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 아주 천박한 물결이 더 크면 미국은 천박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 천박을 느리지만 억울하지만 그 천박을 우아함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힘이 더 크면 미국은 조금이라도 더 우아한 쪽으로 갈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미국에서 막 긴급뉴스다 하고 보도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긴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판결이기 때문에 하도 속보를 강하게 전하니까 저도 여러분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인 방송도 들으시지만 미국 방송도 듣고 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데 연방 대법원이 각자 9명이 똑같이 판결을 하는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퍼모티브 액션 같은 것 어퍼모티브 액션은 캣한지 브라운 잭슨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대법관은 빠졌지만 뭔가 그 전에 연관이 있다 해서 그렇지만 혼자씩 판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시 판결인데 이게 이번에는 그 지역 자체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지역이었습니다 워싱턴 DC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도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의 구역인데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대법원장 혼자 이제 이것을 일단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연방 대법원에 하원의 세입위원회 이런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쭉 조사해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에 관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리뷰할 수 있도록 그 요청한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막아달라 하고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보지 못하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낸 기록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하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판결하고 할 때는 뭐 설명을 길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시 판결이기 때문에 하원의 11월 10일까지 내가 이렇게 일단은 보지 못하도록 대응을 했으니까 왜 이걸 계속 봐야지 됐는지 이유를 적어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라 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중간선거 전에는 어떠한 본인에 대한 의회의 조사나 뉴욕주의의 조사나 여러 가지 개인의 고소를 한 것이나 다 미루는 걸로 법정 싸움은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이제 공화당이 하원뿐만이 아니라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원에서라도 다수당이 된 뒤에 모든 일들을 또 처리해보자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시간 벌기에서 조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요구를 기각했거든요 지난주에 항소법원이 기각한 걸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일단 그렇게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오늘 그 뉴스의 특징이요 헤드라인을 보면 거창합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거창한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도를 하지 않기에는 무게감이 또 세요 강해요 이 뉴스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거든요 오늘 그런 날입니다 잠시 뒤에 그 같은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그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번 오일 회사에게 돈을 그렇게 횡재해서 벌었으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오일값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어서 그렇게 벌었으니까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게솔린을 계속 비싼 값에 사야지 되고 하니까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횡재 세금을 물리겠다 횡재수를 물리겠다 윈드폴 프로핏 텍스를 물리겠다 이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금을 물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교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고 하원이 당장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 그 같은 안건을 올리겠습니까 오일회사의 기금을 민주당이 더 많이 받습니까 공화당이 더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러한 선거 캠페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이겨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미 하원은 진 것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협력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를 하겠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 장악한 그 순간에 이건 끝나는 겁니다 다만 오일회사에 압박을 할 수는 있겠죠 대통령으로서 그런 압박은 가능한데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가 아니고 그렇게 할 만한가 하는 것은 엑션모빌이 미국의 그러니까 여섯 군데의 대기업 오일회사가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올해 번 돈이 지난해 1년 내내 번 돈보다 많답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분기 수익은 최근에 보면 2.5배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엑션모빌이 3분기의 수익이 200억 달러 정도 전분기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엑션모빌만 그런 게 아니라 쉐브론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돈만 많이 벌고 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한거나 오일을 시추한다던가 생산한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배당금만 주고 또 자기네 회사에 주식만 사지 이게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얘기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통령이 이걸 시행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지 된다 고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신문 더 힐은 아주 긴 내용의 기사로 제목 자체가 이래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0.75% 슈퍼 이자율 인상을 끝낼 이유들 이렇게 얘기하고 거창해요 그리고는 기사를 보면 굉장히 긴데 지금 지난 3월부터 이자율이 어떻게 인상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는 왜 다음부터는 0.75%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딱 두 문장 정도로 밖에 요약하면 될 정도거든요 0.75%씩 다음 주에도 0.75% 인상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4번 연속 0.75%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12월 달에 한 번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자율을 인상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글쎄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글쎄일까 왜 이자율을 더 이상은 크게 인상하지 않을까 이번에 아마 다음 주에 의도는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때는 이자율 인상 딱 하면 그건 이제 사람들이 대강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한 말이 무엇인가 그 말에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그 다음번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 인플레이션이요 아주 뭐 변동률이 높은 에너지 특히 게솔린 값이라든가 식료품비를 제외한 그런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이건 약간 줄어들었잖아요 올라가기는 하지만 올라가도 그 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덜 올라간다던가 그렇게 됐고 주택구입은 이미 감소가 됐고 주택이야말로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잖아요 그런 것 있고 장기 투자도 일단 기업에서 멈춤하는 것 같고 임금 상승도 임금이 상승되기는 하지만 전처럼 많이 상승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슈퍼 그런 이자율 인상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이자율 인상은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딱 뭐 그런 정도가 길고 긴 더 힐의 기사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뉴스로 전해드릴 만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물론 아직 높습니다 아직 높고 연방준비제도는 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어렵지만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높은 금리를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앵무새 분석 회사네요 패럴 애널리틱스 라는 이런 회사에서 헐리우드의 많은 것을 분석을 해주는 회사랍니다 이 넷플릭스 가요 2027년까지 왜냐하면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을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20억 달러를 벌어줄 것으로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를 얼마를 주고 만들었냐면 뭐 한국식으로 하면 그다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세계 시장에서 볼 때는 2140만 달러 214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20억 달러 이거 1억 달러도 아니에요 2140억 달러를 주고 만들었는데 20억 달러 2027년경에 그 정도까지 돈을 번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줄 물론 장기적으로 아주아주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그레이 그 아나토미처럼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무슨 뭐 레드 노티스라든가 또 그레이맨이라든가 이런 게 2억 달러 제작비가 들었거든요 그럼 오징어게임의 거의 10배가 들었잖아요 거의 10배가 들었는데 수입은 오징어게임과 비교할 때 오징어게임이 20억 달러를 벌 때 8천만 달러밖에 못 번다는 겁니다 20분의 1도 못 벌어요 그러면 그러면 투자한 돈 대비 버는 돈 완전히 완전히 오징어게임이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이게 그 뭐죠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죠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라고 하니까는요 이제 이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체로 액수가 얼만큼 벌었냐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얼만큼 벌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제가 이 뉴스를 꼭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 실린 두 가지 기사를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어포모티브 액션은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고 심의중이고요 연방대법원에서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이게 하퍼니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대학교 고등교육에서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유명했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특히 이제 중국계에서 세 명의 교육위원을 말하자면 교체를 했을 이럴 정도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학교 성적순으로 가야지 되는 학교를 일종의 어포모티브 액션을 넣어서 백인과 에이시안을 4분의 1로만 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라틴오를 한 40%까지 했다 해서 교육위원들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세 명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있은 게 아니라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다시 또다시 이렇게 그런 일종의 어포모티브 액션 같은 것 없이 성적순으로 하도록 바꿨는데 샌프란시스코만 그런 게 아니라 버지니아라든가 뉴욕의 고등학교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같은 것들을 에이시안계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 교육이 이슈인 정치적인 활동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챗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투표할 때도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하고 하는 투표용지 같은 것도 다 앱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된다 하는 것들도 공유를 하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낮은데도 중국계 투표율은 엄청 높은 그런 일들이 뉴욕이나 버지니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논리가 이 어포모티브 액션이 지금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엘리트 고등학교까지 내려가는데 에이시안들이 너무 주체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뉴욕타임즈가 하나를 더 전한 것은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가 아니라 주요 국가의 적어도 그 4분의 1 정도는 어포모티브 액션이 있다라면서 각 나라의 예를 했는데 그 국가 자체에서 어포모티브 액션을 할 때는 다양성이라는 그 이유에 대한 뭔가가 있으니까 기인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하면서 보도를 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새로 그리고 있었던 것을 지속해오는 국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콜로라도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의 교수 뭐 어떤 이런 많은 분들이 쭉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중국 하면 중국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소수 인종을 굉장히 학대하고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중국도 전반적으로는 학생이 소수 인종이면 점수를 낮아 점수가 낮아도 어포모티브 액션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좀 경제적으로 특히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을 어포모티브 액션 형태로 하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 2012년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공립대학교 이런 곳에서는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원주민을 차별을 하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을 하잖아요 50%를 브라질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인도도 공립대학 시스템이 소외계층을 많이 받도록 인도야말로 계층 카스트 제도가 있는 시작된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만들었답니다 22.5%는 그런 대학교에서 카스트의 아주 낮은 계급 무슨 예를 들어 난리츠 계급이라든가 경제적으로 그런 계급을 놓는 것을 인도도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고등교육기관은 한 50% 정도를 그렇게 좀 소외된 계층으로 한다고 하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떠한 정부 일자리에도 당연히 쿼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아무튼 그러나 한국분 중국분 이런 아시아계는 아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미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량행 뉴 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협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청됩니다 다행이네요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의 외곽지역이라고 하죠 에버레이시라는 곳에서 아주 오랜 동안 바리스타인데 비키니를 입고 바리스타를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손님에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곳과 시조례가 맞지 않는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시애틀의 지방법원 판사가 리카르도 마티네스 판사가 이거는 헌법에 위배가 된다 옷을 벗고도 비키니를 입고 바리스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항이 대체적으로 여성 꼭 비키니뿐만이 아니라 배꼽 나오는 옷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럼 여성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야지 된다 해서 남녀 평등이 안 되기 때문에 바리스타는 비키니를 입고 할 수 있다 그 시조례가 그 시조례가 틀려먹었다 소송 자체는 이 같은 비키니를 입고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들과 그 바리스타들을 고용하는 그 주인이 했었던 겁니다 미국이에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도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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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